광주시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게 명예 광주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. 광주시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탄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정태호 국회의원을 117번째 광주 명예시민으로 위촉했습니다.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청와대 일자리 수석 시절 광주를 여러 차례 오가며 광주시와 현대자동차, 지역노동계 간 입장을 조율했고 특히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자 중재안을 들고 설득에 나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.